예수의 역을 맡은 장철훈 안녕하세요. 이번 갓스파일에서 예수 역을 맡은 장철훈입니다.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어려운 점도 많고 힘든 점도 많았는데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된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뻤습니다.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서 차량제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도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또 하나님과 나눔 가질 때도 더욱더 성장하고 주님 앞에 좋은 모습을 들어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청년부에 처음 들어온 우승환입니다. 맨 처음 청년부 차량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주영 누나가 제 의견과 상관없이 누셔서 어떻게 시작한 게 청년부 첫 차량제인데 처음 역할 맡을 때부터 많이 쑥스러웠는데 다 같이 형 누나랑 같이 협동해서 마무리까지 다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마무리에 청년부 화이팅 안녕하세요. 홍혜연입니다. 지난 4월 5일 날 저희 청년부가 디아스포라 청년부 찬양제를 무사히 잘 마쳤는데요. 주말을 되찾아서 너무너무 기쁘고요. 그런데 조금 시원섭섭하기도 하고요. 이번 뮤지컬 가스펠 새로운 시도였는데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 무사히 맞춰주신 것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. 매년 하는 행사가 디아스포라의 어떤 전통처럼 됐으면 좋겠고요. 매년 그 행사 중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열심히 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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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시idge 이렇게 할게 말차리려고 할까? 아세요! 알았어! 그러면! 김은상은 건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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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이렇게! initiative. $1000. 아멘 5 은이 슬쩍 4 1 한번 1 감사합니다. 아멘